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가 만이다 안 그래요? 올해가 만이다 저는 올해 동안 한국말로 비디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비디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제 취미에 관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보통 집사람이랑 낚시를 합니다 특히 봄 때 우리는 낚시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왜 낚시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까? 왜냐하면 낚시를 하면서 제 취미를 합니다 평히 얘기할 수 있고 즐겁게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재미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본 적이 없으면 바리바리 바리바리, 바리바리 낚시를 해야 합니다 한 올해 걸고 맹세할게 낚시를 하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바리바리 낚시를 하십시오 저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벌써 알겠습니다 요즘은 제 집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항상 보고 한국어를 열심히 노력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은 제처럼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에게 항상 유창히 외국어를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공부해야 말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도라도 이렇게 해야 해요 좋아요 여러분 이제 가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것에 관한 얘기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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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